미묘한 이 느낌 홍조도 너 좋아해? 방금 저 집에서 나오셨죠? 10년이나 좋아한 거야? 참 긴 시간이긴 해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누구신지? 어쩜 니 앞에 다시 못 살 수도 있겠다 너 진짜 니 얘기 안 한다 같이 있고 싶어서? 못 할 말이 뭘까? 목도리 둘러준 게 남자 이 목도리에 홍조가? 초반신 번 긴장만 얌전했던 말